지금까지 우리는 깃을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의 성취를 어떻게 병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성취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를 소개해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코드 리뷰라는 종류의 도구들이 떠오르네요. 여러 도구가 있지만 제가 사용해본 것은 GetIt이라는 거거든요. 이 GetIt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만든 그런 도구예요. 개발자들의 코드 품질을 상호 검증하는 도구인데 일종의 투표소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작업한 버전을 서버로 푸시하면 바로 원격 저장소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투표소로 가요. 그럼 동료들에게 새로운 버전이 푸시되었다는 것이 전파되고 동료들은 투표를 통해서 그 버전이 괜찮은지 또는 어떤 개선점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의논하면서 투표가 끝나게 되면 반영되거나 거절되거나 유보되거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게 비단 코드뿐만 아니라 문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될 수 있는 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이 같이 팀원들끼리 크로스 체크 한다면 정말 좋겠죠. 자 그리고 GitHub이나 길랩과 같은 Git 호스팅 서비스들은 협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이 GitHub 같은 경우는 이슈 트래커라는 걸 제공하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이제 이메일이나 게시판과 같은 걸로 버그가 있다, 어떤 개선사항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인사이트와 같은 통계 기능을 이용하면 업무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한눈에 박할 수 있습니다. 위키와 같은 지식 공유 기능을 활용해도 좋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우리 팀에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버전관리와 같은 도구를 팀에 도입하려고 하면 엄청난 반발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에디터나 이런 도구는 자기 혼자 쓰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Git과 같은 도구는 협업의 중추가 되거든요. 반발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같은 것들은 보자마자 그 효용이 눈에 띄죠. 하지만 정보 기술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신세계인데 아닌 사람한테는 그냥 배워야 될 귀찮은 존재예요. 배우는 것 자체가 일이거든요. 즉 서로 다른 맥락에서 같은 대상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걸 안 쓰지? 왜 공부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후진적으로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기술 소개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최종, 진짜 최종? 최종 1, 2가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이 버전을 만들면서 파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대체로 연차가 높을수록 감동을 하더라고요. 또 각각의 버전 간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체크아웃을 통해서 언제든지 과거로 또는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은 전체 시간이 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서 데모를 여러분들이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알려주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은 별로 감동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자기가 가장 최근에 배웠던 게 보통 감동적이고 그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더 감동적인 기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럴 때는 생택지 베리의 말을 한번 상기해보세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이죠. 나한테 신기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한테 신기한 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모를 한다고 사람들이 바로 나도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어떤 기대는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주 소수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작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서서히 확산하면서 미사용자를 둘러싸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들어오면 친절하게 맞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희망자가 나오면 이제 기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도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익숙한 것처럼 포장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랍박스를 쓰는 사람한테는 아, 이거 드랍박스랑 똑같아. 그런데 예로는 수동으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스가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아, 이건 이제 우리가 작업을 끝내면 그냥 이렇게 우아하게 풀하면 다운로드가, 푸시가 되고, 업로드가 되고 풀하면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걸 내 걸로 가져올 수 있어. 정말 좋지? 이렇게 홈쇼핑에서 물건 파듯이 어필을 좀 잘 한번 해보세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어려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킹, 카피, 스테이징 에어리오, 리포지토리, 리셋, 리버트, 체크아웃, 브랜치, 태그 이런 어려운 개념들이 눈에 띄는 순간에 어렵게 마음을 연 희망자들은 마치 놀란 토끼처럼 도망갈 거니까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저 장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분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작업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풀하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커밋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푸시하고 이걸 최대한 짧게 짧게 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컨플릭트 즉 충돌이 일어나면 당분간 여러분이 직접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착차로 그분들이 익숙해짐에 따라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스스로 겪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또는 테크닉들을 최소한으로 슬쩍 옆에다가 놔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막 집체 교육을 하게 되면 그냥 머리가 복잡해. 교육 끝나면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뭐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동료들을 돕다 보면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프로젝트의 정신적 또 기술적 리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리더십이 참 좋은 것은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술 통해서 어떻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지 아시겠나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시간과 노력과 무엇보다도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협업을 하는 이유는 협업이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